그리고 지워야 이러니까 뭐지? 하고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형이 딱 와서 비몽사몽이라기엔 너 눈빛이 되게 빛나? 프레시가 미쳐져서 눈이 빛나서 뭐지 이게 연습이잖아요 연습 고봉일에 멤버 전원이 영화 관련 희집 개인 사지만 어떤 사람은 없나요? 그런 이기적인 사이즈? 저라고요? 저예요? 너요? 아 맞네 진운이 형이네 진운이 형이 자기 사진 3개 올렸다 아 그러네요 맞다 기억났다 너무 어려워해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인 줄 알아요 언제가 리바운드로 알고 있는데 가비지템이 웹툰에 비해 저도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리바운드 약간 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같은 편인데 아 그쵸 응 같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리바운드가 재밌어요 아 안 봤다며 진짜 무조건 E이실 것 같아요 ENTP 셔 감독님은 항상 인프제 하고 싶다고 저기 인프제가 제일 멋있는 MBTI 같다고 인프면 MBTI가 뭐예요? 저는 ENFJ 저는 ISFP입니다 하나 둘 셋 형 방금 이렇게 했다고 바꾸셨는데 저는 주지호 선배님의 아 나 거기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진짜 정말 몰라요 형이 네 네 아니 뭐 지호가 제 프로필까지 보는 것도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? 네이버에 써 있는 거예요?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아 근데 내 춤 실력 알잖아 아 네 한번 여기서 지금 설치 한번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하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그만해 그만해 농구도 하러 친구들이랑 헬스도 요즘에 시작해서 집에서 영화 볼까요? 최근에 아이고 좀 조심스러운데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사실 어제 에어를 봤어요 이게 에어가 근데 같은 날 개봉한 걸 좀 보여요 저는 어제 리바운드 봤거든요 아니 왜냐면 난 시장 조사를 한 거야 리바운드가 훨씬 재밌어요 형이 저한테 카톡에 오게 됐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뭘 또 카톡을 어? 내 전화도 안 받아놓고 여기 엔터가 아 예 저 잤어요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지호 차가 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매니저님이랑 인사하고 지호를 받은 핸드폰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오해 그리고 지호와 이러니까 아이씨 막 이리 가야 돼 오!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아 오늘 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딱 핸드폰을 받았는데 형이 전화가 와서 어 뭐지? 하고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형이 딱 와서 비몽사몽이라기엔 너 눈빛이 되게 빛나고 있었어 플래시가 미쳐져가지고 눈이 빛났다는 거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할까요? 저희는 1쿼터 5번 2쿼터 5번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갑자기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10대 0 2대 0 2대 0 2대 0 이라고요? 4, 1 5, 2, 5, 2 지점이... 하... 쉽지 않네 이거 이런 seat이다 다 넣어야 되는데 Karin's VSトミー 아...어떡해 망했다 지저면 돼요 여기서의 지ığı고 나라고 도 Price 어? 왜? 아 이거 욕심내, 다시 와. 이 정도, 이 정도가 딱. 다 이 정도에서. 3점 슛! 마지막 두 번 남았죠, 지금 딱? 이것만 다 넣으면 변곡점이니까. 네, 워터뷰 시청자 여러분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리바운드가 절찬리에 개봉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저 김민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? 제 뒤에 있는 안지호 친구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뵈요.